김상욱 동생,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. 부디 행복하긴 해. 우리로 범해 귀한 인자가 들어왔다고. 사실 수석 합격한 친구래. 유미 짝으로 어때? 좋네요. 아까 그 친구 혹시 아는 사람이야? 아니요. 처음 보는데요. 어우, 진짜 닭살. 야, 형님 막 이렇게 막 닭대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게 생겼어, 날아가게. 나 입양한 아이들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다? 결혼하면 우리 입양부터 하자. 결혼도 해, 우리? 그때 못했던 말 지금 할게. 사랑한다, 이수. 죽음의 기운이 있네요. 가까운 시일 안에 혜성 씨 주위에 누군가가 죽을 거예요. JTBC